아 아 아 아 나오십시요 나미쌍 시원하게 밀물 썰물이에요 수압떨삭 갑니다 수압떨삭 맥비트 것 같습니다 헤리엄 퍼블 따면 만원 미션 허십 퍼블 미션이요 퍼블 미션이요 할 수 있을라나 나미로 나미로 가능? 바텀맨으로 하면 안됩니까 바텀으로 바꾸자 뭐야 벌써 끝났네 말하자마자 끝이 나버렸네 형 이거 완전 날먹이잖아 그러면 바텀에서 먼저 킬자면 만원하자 오케이 오케이 누가 먼저 킬하냐 그 승부 가겠습니다 물방울 그렇지 물방울 샤범디 귀교하는 압 압도적이야 지금 사이오 흐흐흐흐흐흐흐 알리가 화가 많이 났나봐 물방울 맞나 그러다가 물방울 그렇지 알리왜이래 알리형 아 뭐가 왔구나 아이고 젠장 미션 실패 알리도 미션받한다 어어 야무좋 야무좋 물방울 샤범디 매섭임마 매섭잇 자 또 하나다 밀물 썰물이에요 어디서 그물쓸려고 이거나 드십시오 이게 젤리의 클라스입니다 한 말 더 이아아아아악 이아아아아아아아악 이아아아아아아아악 아 형님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저는 이입맞추고 물방울 두명맞쌌는데 아 이거 실화합니까 형님 그..그렇죠 잡으십시오 굿 그래 이리 다 잡아줘야지 진짜 거의 이유식 먹이듯이 다 먹여줬어 마무리해야지 엎이 엎는건 상당히 아쉽구만요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레이였는데 진짜 나도 놀랐어 궁 두명맞추고 큐두명맞히 놀랐 단 말이요 노퀴리 도 놀랐어 한명도 안죽은게 도 놀랐어 그렇지요 monkey 가십시오 아이고 얼음티밋! 밀물 떨물이에여 하이드로 펌프 수압 절삭 나미가 이런게 참 좋단 말이야 야? 이거 되네? 그렇지 형님 좀만 천천히 수압 절삭 올라프 형님 정말 아쉽습니다 나미의 W는 상당히 강해요 수압으로 잘라주고요 진의 궁극기는 안싸도 이득입니다 보통 궁극망 딱 켜놓으면은 와리가리에요 어! 궁이다! 와리가리하면은 스킬 맞출 수 있어 됐고 나 먹으라고? 날 준다고? 나를 많이 신용하나봐 나미한테 볼렘을 주네 고맙다 야 빨리 먹어 이거 어 원딜이 이걸 양보한다고? 골렘을 양보하는건 처음입니다 나미로 럭스같은건 받아봤는데 나미로 블루골렘을 양보하다니 상당히 제가 신용도가 높나봐요 어 물방울 두번에 궁극기 쓰는거 보니까 어? 이 나미는 잘한다 줘도 되겠다 어 그림 판단이 됐나봐 효율로 치면은 진보다는 진도 마나 많이 쓰는데 진보다는 나미가 좀 좋지 형 젤청자 아니야? 아닐걸? 보통 시원자면은 게임 시작 전에 말을 해요 야 젤리다 야 하면서 부잇부잇 막 그래요 어 그거 아니면 아니야 보통 보통 티를 내요 아 젤리잖아 유튜브 맨날 보고 있어 부잇부잇 어 그런다고? 또 없는거 보니까 아니야 웬 어시지? 어시겠 어시겠 어시가 왜생겼지 부잇부잇 막 그래요 왜생겼지? 킬주고왔나? 갑시다 고룡 밀물 썰물이에요 샤봉디 물 방울입니다 어어어어야야야야야야 느림띠다 징크스 나 왜 이렇게 잘하냐 얏 리얼로 애졌는데 쫄플 크크크 아니 쫄플이라니 맞습니다 죽었어 어어어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맞았으면은 100% 죽었어 100% 잘 피했어 아싸 아싸병 어이 뭐야 아니 원컵에 죽다니 뭔일이야 맘 피웠는데 죽네 존해 말고 머리카락 존해해주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깝다 망태가 뭐 일로 떨어지냐 어어어 완전 맨쌌구위여 으어어 오어어 형 존해 말고 머리카락 존해하고싶어 여러분들의 존해가 젤리의 한올인답니다 잊지마세요 아침에 맞길까 반방같아 반방 그래도 재밌게 보고 계신분들은 보통 이래요 어? 젤리야 자 여기 천원 있으니까 이걸로 머리털 다 심어라 자 형 요새는 머리 심는데 천원이 아니라 오천원이야 오천원 속에 좀 힘들 때 부담되잖아 천원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안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다섯명이 모이면은 한올이랍니다 그러면 잊지마세요 한올 공동구매 공부해야돼? 아이고 브레이트 버넛예 아 만올레이션 이걸로 머리 심지말고 밥 사먹어 형 나 먼저 다뤄가볼게 아 꿀잠주무세요 와 머리카락 두줄 깝시다 야 김밥도 아니고 두줄이 뭐야 김밥이냐고 어? 아 빨리 먹어 급기 가능 밀물설문해 그렇지요 오 8원 좋았다 가능? 안 돼 하이 아이고 샤본비 그렇지 수압 절삭 그대로 밀어라 얘들아 우앗 힐 응 힐이에요 콩콩이 한번 더 쉴드 오지구요 그렇지 빵빵빵 빵빵 빵빵 그르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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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드로 팍 그르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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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하네 55점 됐는데 어? 딜 좋구요 그렇게 강하다고 소문이 난 엔리스보다 딜을 세게 넣습니다 나쁘지 않은 나미쌍이었죠 나미가 세 어 수압이 어제 7연승 오늘 7연패 야아 컬러가 너무 독특한데 게임인가 이게? 야 순귤이 어떻게 이렇게 50%로 만드냐 와 너무한거 아닙니까 라이어 너무나 칼각이네요 투수형들 입안지면 젤형님 강릉대고 부들부들강입니다 이겨야돼 어 막판인만큼 깎글만큼 이겨야된다 자 바루스 그레이브죠 소라카 아우렐리온 클레드 클레드는 정글 여기서 맨 아파 아 이게 맞아? 어우야 어우야 아 존엔 아프네 진짜 저 베리어라서 못잡아 야야 엘리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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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어 안죽나 하이드로범부 견문수하게 배기발동 와 너무하싶다 마나 없지 너 살수있지나 바이브 아까워 이것들 난 간다 버티고 있어봐 가 살아라 이제야 어어어 어허 소울이 오네 오케 솔로풀 응 우리 이들이 여기 와야된다 이거 우리가 먹어야 돼 야 그렇지 연계기 발동 아아 제발 도와줘 하이드롬 펌프 가십시오 안락 에엣 나 소락 잡았다 와아 에이 역급격 오네 아무튼 이득이야 조금씩 소위 오겠다 지금쯤 호그 연기합니다 호그 연기 제대로 걸렸고 잡으시면 되요 제대로 걸렸어요 낚시 개이득이죠 아 엘리스 나이스 이런빼고 기다렸어 베리언 아직 있을거야 조심해 으어어 베리언 뺐다 에엣 아샤샤 야아 저게 마블 스파이더맨인가 개굿샤 거미모 참 스파이더왜 뭐지고 야아 동일본쩍 자 금 데가 이제 살렀 줍니다 바로 보여요 지금 궁 쓰려고 하는거야 궁 쓰면은 호잉 딱 호화만 바로 전멸이야 호화면 바로 전멸 씁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줄리옷 어어 느립니다 호잉 한통안도 말했죠? 수고왔어요 자 밀고 다이브가자 아 고령왜이래 이거 지금인가? 넌 뒤졌다 궁 쓰릴꺼 안다 참아 으어억 하이드로 뱀뿌 어? 까비 까비 젤리형 봇 계속갈게 개국 투수였구나 죽여줘 오 사이코마냥 아주 잘하고 있어 사이코마냥 온대 굿 리얼 사이코이브 에어억 왜이래 이거? 야 귀질해? 야 야의 유윳 ㅁ 뭔일이야! 개굿 으잉 안맞아요 난 안맞아요 호액 쓰세요 아 먼저 드디어 나도 시틴반네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그냥 사이코 마냥 복하면 리얼 부들거리 나도 아까 부들거렸어 으아악! 갈피하네 미물! 쌀물이에요! 수압 절삭 그렛 타이드로 범! 아 핑봉 아주 좋습니다 타이드로 범! 굿 아 아군들 왜 이렇게 잘해 진작 이래야지 어? 브라테? 이야! 이야! 이게 게임이지! 드디어 팀 다운팀 만났다 속이 현하구만 아이고! 아! 이야! 거미맨! 으하하하 코리안 남바 아멜리스 굿굿! 이야 거미 그 자체 그냥 사이콧 잘한다 그래 이래야죠 원래 호식자 온! 조압! 제트! 킬! 우리들은 최고다 으어어? 으헤헤 으아 오? 두라 띠! 잘가 아동이 당했습니다 에이마 느낌 안좋다 어 느낌 안좋아..그래 바로 살았죠? 일로올거 같았죠? 아 어떻게 알았냐구요? 어..약간 촉이 왔어요 얘가 지금 시작을 기원하는걸 다른 화면으로 한번 보지 않았을까 이 제린은 갑자기 그런 촉이 왔단 말이야 으에에에에에? 그거야 피해라 음하하하하하 A만 을리스 허쏘나 예 앨리스야 그후흠 체일이 acres점 게팍삐이 عند 또 부캐드립을 쳤나보구만 체일부신부리 어떡 컴 뭐 안풀렸나보지 안풀릴수있죠? 합방도 말릴수있지만 안그래? 그런거 아니지? 난 전투호야 한마디만 해주겠다 내 손다! 마 나로 말할거 같으면 말이야! 그랬단 말이야 이건 또 말해야되나? 니가 철 600이면 난 전투로다 임마 엥? 엥? 티렸구요? 내 전족보면 페이커 솔깃하고 이긴 전족도 있어? 야 언제쯤 페이커팔이야 마 나는 말이야 마 나는 오띠도 가고 그랬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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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? 나는 말이야 보트도 가고 그랬어 라인데도 수거니? 어 눈물보 무음이 날 부르네요 눈물보? 응? 눈물보? 다이아 원투 현지인새끼들은 어쩌다 이겼다고 내 다음 공격 내 다음 공격이? 어? 왜 이렇게 부신물이야? 글레이브 컨셉인가 클랜드가 왜저래? 야 설마 나한테 오나? 왜이래? 아 설마 했는데 나한테 오네? 에이? 에이만 촉촉촉촉촉촉촉촉촉 에마테라스 오지게 버튼인데 그 부용 그 부용 쇼파리 그만하자 흠 추하다 이제 그만해 난 전투로다 임마 출발전이야 에? 그 쇼파리 그만하자 어 뭐야 이거 어? 승리 주지 기안만으로 이겨버리네요 추억파리 그만하자 추하다 실력으로 치건 눌렀고 아 우리편들 나이스 아 상당히 잘하네요 다들 넘모 넘모 잘했덩 고맙다 제트 음 펴 정글러가 좀 이제 잘해야지 좀 편해 엘리스가 바텀을 진짜 싸이코처럼 와가지고 좀 이긴거 같애 진짜 리얼로 어 진짜 싸이코처럼 왔거든 마 나로 말할꺼 같은 년단이야 난 전투로다 임마 에? 에? 마 나로 말할꺼 같은 년단이야 난 전투로다 임마 에? 에? 마 나로 말할꺼 같은 년단이야 난 전투로다 임마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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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